도선아 도선아 선생님 내가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너한테 악연만들어서 미안한데 이거 진짜 아니야 내가 원두정보다 비싼 인맥 대줄게 1억, 아니 플러스 1억, 마이너스 1억으로 만들었으니까 2억 아니 100억짜리 인맥 대줄게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 그만 아, 갑자기 답이... 도선아 어? 우리 이거 때려치고 그거 하자 그.. 그거? 니가 전에 얘기한 그 서비스 그.. 그거? 니가 전에 얘기한 그 서비스